여기가 이제 입장 교차로 이에요 국천안 IC 타고 부산방면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입장면 지나고 있어요 입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구박 뭉치고 중요하다 입장은 정말 고소한 오후 다르기요 중간에 내 1모를origine 구경이 들어있고 하나에 있는 곳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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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장비가 그냥 두 대나 싣고 가네요. 1km 앞에서 북천안IC로 들어갈거에요. 북천안IC로 들어갈거에요. 500m 앞에서 북천안IC로 들어갈거에요. 북천안IC로 들어갈거에요. 오른밤으로 갑속.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. 고속도로 인포 오라쏘다 오종류장 오종류장 오라쏘다 dozens 천안 톨게이트가 앞에 있네요 여기도 가운데 두 개 차를 하나로 합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헛솔 식당, 앞떨에 오른팬으로 갑소 앞떨에만 쭉찍진없소 ① 2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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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